한글자막 by 한효정 아우 난 멈췄어 천장 위 가득 우리 모습을 가만히 보고만 있었어 서로랑 놔주던 따삼도 귀 아프게 웃던 소리도 이젠 사라져가고 난 여기 혼자 남아 멍하니 바라만 보다가 또 이렇게 눈물 많아 Where'd you have to leave? You can't get through me 그저 스쳐 지나가 사람일 뿐이라 해도 왜 다시 찾고 있는 건지 Why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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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시간에 1번씩 깨 선잠 삽고 털을 채우고는 그냥 일어났네 대충 먹고 지난 커피나 털어놨네 기분 전환 이래 봐야 샤워가 유일한데 코인보드 쳐다봐 너에게 온통이 없나 기분은 수입구간으로 못 들어섰다 그냥 쭉 아래로 대화 창조 아래 익지 않은 표시가 사라지질 않기 바랬던 뭐 볼까? 뭐 먹을까? 몇 시간을 고민해 그 짧은 추억은 자동 재생 되는데도 울컥해도 눈가에 마르게도 역시 정이 더 무서운 걸 리별이 가르쳐줘 출구 없는 이 터널이 어두운 건 다행 반대 차선에서 치는 널 못 보게 될 테니까 새벽만 잘 버티면 돼 어제 남은 술만 버리면 돼 Would you have to leave? You can't get to me 그진 스쳐지라가 사람 이뿐이라 해도 왜 다시 찾고 있는 건지 왜 PERSON 왜 왜 왜 왜 왜 Oh 왜 왜 왜 왜 너와는 서로를 지나 사람들 속으로 흩어져가 멀어져가 그렇게 우린 모른 사이가 되고 아무 일 없듯 서로를 지나가